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암시했으나 반드시 비핵화 대화여암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위터에 헛된 희망일지 모른다고 언급해 아직까지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여러 차례 합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의심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대북 특사단은 이번 주 미국에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유수입니다.